구한말의 인물인 해약 2기는 전라도 만경 출신이며 정약용의 학통을 계승한 실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석정 이정직, 매천 황연과 더불어 호남의 삼재로 불리는 인물이다. 임액의 후손인 2기는 제자인 계연수에게 집안에 전해오던 태백일사를 전해주어 환당고기가 발간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세세히 감수하기도 한다. 그는 당군 성주의 얼을 기리고 옛 조선의 역사를 부흥시키자는 취지로 단학회를 조직하여 개몽운동과 구국운동에 매진했지만 끝내 나라가 기울자 1909년 7월 13일 서울의 한여관에서 음식을 끊고 순국하고 만다. 그리고 계연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환당고기를 굳게 지켜 오늘의 한국사회에 널리 대중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바로 하남당 이유립이다. 평안도 삭주의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관집의 넷째 아들인 이유립은 아주 일찍이 그를 깨쳤고 그 과정에 전해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3살 때 천자문을 익히고 6살 때 동몽선습을 읽다가 한무제토 멸지하시고 하는 구절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터멸한 한무제는 분명 우리나라 원수인데 하시고라는 토시를 붙여 읽는 것이 나는 싫다 하고 동몽선습을 더 읽지 않았다고 하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를 아주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유립은 환당국이 편찬자인 계연수와 친했던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역사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1945년 광복이 되고 나라를 되찾았지만 북쪽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아 이유립은 계연수가 발간한 환당국이 한 권을 가슴에 품고 1948년 38선을 넘어 월남한다. 월남하여 친척집에 살다가 1963년에 대전은행동에 정착하였고 주의와 굶주림 속에서도 후악을 기르며 역사연구와 강연에 전념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해 1983년 배달의숙을 발행인으로 하여 환당국이 백불을 발간하여 드디어 환당국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환당국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환당국이 백불이에게 된다.